자 봐봐 전에 배웠어 자 그 다음에는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비교하는 거야 자 지금 잘 봐라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는 서로 바꿔쓰는게 가능한데 응 목적어 위치에 가있을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금 enjoy부터 admit 이 단어들 있잖아 응 요거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는거야 그 옆에다 적어놔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동사 이렇게 적어놔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동사 그렇게 외우면 조금 잘해요 쟤 억지로 외우려고 그렇게 쓰는거야 그래서 enjoy가 질기다지 응 전해부터 해보니까 재밌더라 그래서 즐긴다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알겠지 admit는 뜻뭐야 인정하다 전에 했다던 걸 인정하다 이렇게 finish는 뜻 알지 전에부터 하던 거 마치는 거야 그 다음 keep은 유지하다지 응 하던 거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야 mind는 뜻뭐야 해보니까 별론거야 그래서 꺼리다 꺼리다 꺼리다는 뜻이야 싫어하다 consider는 아까 문제 풀 때 봤지 고려하다 avoid는 피하다 quit은 quit 그만두다 give up 포기하다 알았지 하던 걸 그만두고 하던 걸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돼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거 딜레이는 미루다 딜레이 푸드폰 똑같애 둘 다 미루다란 뜻이야 그 다음에 deny는 전에 했다는 걸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런 단어들은 뒤에다가 동명사 쓰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익혀줘야 돼 그 다음에 투 부정사 쓰는 것들은 자 저번에 미래와 관련된 농사들 미래라고 써봐 미래와 관련된 농사 그러니까 원 투 호프는 둘 다 소망하다 잖아 원하다 소망하다 라는 뜻이니까 미래와 관련된 거지 그지? 그 다음에 choose는 선택하다지 그럼 역시 이미 정한 거 아니지 앞으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? choose나 decide choose가 선택하다고 decide가 결정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다 미래와 관련된 거지 expect도 예상하다 기대하다 그죠? plan 계획하다 promise 약속하다 해줄 걸 약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지? refuse는 뭘 해야 되는데 거절하다 아직 안 한 거거든 그거를 그리고 pretend 뭐뭐인 척하다 요런 것들은 투 부정사만 써야 되는 거다 알았지? 자 그 다음 둘 다 쓰되 둘 다 쓰되 의미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는 이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둘 다 사용하는 동사들 좋아하다 싫어하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계속하다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선호나 알았지 선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러고 이제 선호나 아니면은 저 시작하다 계속하다 요런 단어들은 둘 다 쓸 수 있다 알았죠?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것들이 잘 나와요? 잘 봐요? forget remember 잘 봐요? 자 아까 동명사는 과거의 경험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적어놨었지 그 다음에 투 부정사는 미래라고 적어놨었지 그러니까 forget remember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이미 그 행위를 한 거야 이미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깜빡하는 거야 근데 투 부정사를 쓰면 아직 그 행위를 안 한 거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거나 깜빡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 가죠? 알았지? 어 동명사 쓰면 이미 그 행동을 한 거다 근데 투 부정사를 쓰면 아직 그거 안 한 거야 오케이? 어 자 그 다음에 try는 ing 쓰면 시험삼아 해보는 거고 투 부정사 쓰면 노력하는 거고 오케이? 자 그 밑에 stop 같은 경우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쓴다 투 부정사를 쓰면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야 요건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 다른 하던 일을 멈추다가 돼 알았지? 10번째문 봐봐 우리는 배가 we were hungry we were hungry so we stopped to eat lunch 그래서 우리는 점심 먹으러 잠깐 멈췄단 말이야 다른 하던 걸 멈춘 거란 말이지 이해 가지? 그 행위 자체를 멈추는 건 ing 써야 돼 9번 봐 a friend of mine recently stopped eating meat 내 친구 하나가 최근에 고기 먹는 걸 그치? 멈췄다는 거 아니야 고기를 이제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이해 가죠? 어 그래서 행위 자체를 멈추는 거는 동명사고 투 부정사는 목적 아니다 부사적 용법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았지?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놔 자 그 책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놔 이것도 잘 나오니까 regret 있지 이게 알고 있는 뜻이 뭐지? 후회하다잖아? 근데 이제 동명사를 쓰면 과거의 행위야 뭐뭐 한 것을 이미 했는데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이런 의미야 근데 regret 쓰고 투 부정사를 쓰면 아직 이걸 안 한 거거든 응? regret 쓰고 투 부정사를 쓰면 아직 이 행위를 안 한 거야 자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후회하겠지만 뭐뭐 하겠다 라는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해 두면 돼 알았죠? 자 regress 쓰고 동명사 쓸 때랑 regress 쓰고 투 부정사 쓸 때랑 이렇게 기억 저게 해가지고 기억하면 돼 되겠지? 응 자 오른쪽에 또 문제 풀어보고 아까 하던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풀고 마무리 하자 알겠지? 응